검찰이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. 전주지검은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3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, 제왕절기로 태어난 신생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.